마이크와 합격하면 뭐든지 할수있어 키퍼네 키퍼 키퍼 그냥 키퍼 그냥 키퍼는 좀 아이씨 진짜 스네이크샷 아이고 큰일난다 원수랑 명운이 목소리 좀 줄일께요 잠시만요 돈이 많군 몰이 타기 위해서라면 키퍼스 아 나 소릴 꺼야겠다 렛츠고 갤름 소리 조절하니 속보 상점 키퍼스 진짜 3대1이네 키퍼한테 키퍼스스스란 다운딴 다운딴 적후방에 침투하... 적후방에 침투하는거 맞지 적후방 배영진 후방에 침투하여 끄적하게 방안에 우와 자 일단 1층 상곱도 안보여 나이스 뚫었고 여기로 하고 야.. 배럴.. 배럴.. 뭐야 배럴.. 배럴 아이템 이런 거 말고 배럴 체스트 이런 거 없나? 이 새끼 시발.. 나한테 3무강은 3개가 된다고.. 상자가 좀 영택한 거냐고.. 상관없다 왜 없는데? 야 돈만 다? 바로 타러 가야지 그런 거 있으면 재밌을 거 같은데 왜 없는데? 시발아 모든 상자는 황금상자로 뜨는 아이템 있긴 하지 와 데미지 6.2 근데 이제 그 상자에서 이제 똥이 안 나오고 이제 좀 많이 잘 나오는 거지 맘스키 있잖아 아 맞네? 야 이 개새끼야 겹치는 게 좀.. 아 그냥 했다 아 나 시작부터 이렇게 14화 탑시 아.. 뭐 데미지 마음에 든다 이게 바뀐 걸로.. 멍하다 이가 어 멍하다 이가 맞아 있어 아니 이젠 시발 배틀패스 여기에서 근데 왜.. 적군 죽인데 돈 안 나오면 쌤이 어 그래.. 스피드업 헬스업은 모르겠고 스피드업겠고 헬스 어! 나.. 나레이션 켰냐? 아니 까먹었다 하.. 뭐야.. 미쳤냐? 어떻게 이거냐? 몰라 그나마 좀.. 아.. 체력 그나마 좀 가식적인 십덕이었는데 이런 시발 너무 대놓고 십덕이라서 아.. 십적인 십덕이 뭔데 개송 할까나? 과장돼있었다 이가 개송 하고 싶습니다 약간 비꼬는 듯이 약간.. 진짜 왜 죽였는데 돈 안 나오냐 어색하긴 하네 이리저분 오동 꺼야겠다 왜.. 많이 했다 오늘 오엑 이겼다 그리고 어어어.. 어떡하지? 돈을 버리는게 맞나 공은 점점 잘 쓰일 수 있게 돼 아이템 키퍼가 많아가지고 이번 스테이지에 한번 쭉 써볼게 그깐 아... 내가 소조 게임하는... 다이스랑? 어... 재밌습니다. 갑자기 비엔 터피캣이 나한테 계속... 그 방을 리로려. 그냥 시버는 못 참지는데. 아... 시버에 중학교 때 잠깐 먹어서... 배터리가 나와. 나이스, 나 부잔. 돈 먹어주면 나중에 한 대 맞았을 때 이제 먹어올 때가 없다, 이거. 세 칸인데 그래도. 제가 세 칸이라서 그냥 먹었대. 돈 나온다, 이 그런 마인드. 한 치에서 세 번 맞을 리가 없겠지? 아니, 데미지가 지금 너무 높아. 그것도 그런데. 6.2. 와! 세! 와! 아니, 이게 약간 좀 양란이 겁니네. 왜냐하면... 이게 가격에 따라서 스탯 증가하는 거라서. 아... 일단... 일단 공격 스탯이... 아니, 공격이... 데미지가 8인데, 일단? 용이 출명한 것 같긴. 어... 아, 근데 살꺼 보니까 이 새끼 양가방에 공격을 사야던 거 까먹고 있어. 어. 15. 괜찮으나? 15원짜리 뜨면 되겠네. 아, 잠시만. 스탯은 룩 세일이잖아. 맞네? 오! 체력. 양란이 검정하십니까? 아, 템이 안 나오는데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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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. 세일아 하지. 그래, 세일아 살 수 있는데. 어, 템이 안 나오네. 어, 어떡할래. 아니, 이번에 이슈까지... 어떻게할래, 시발이라고. 왜냐? 어, 템이 육신이... 템이 육신이... 그래서 유도책을 등록한다. 옳다 본다. 진짜? 아니. 근데... 어... 체력의 판이라서... 체력의 판이라서... 아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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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돈... 나중에 나와 돈다이가. 재미를 위해서 가야겠다. 재미를 위해서 가야겠지. 재미를 위해서 가야겠다. 굳이 이건 성능도이잖아. 흣. 이런. 아. 이거 못 가게다, 달방. 졸리냐? 흫. 돈이 좀있지. 돈이 있네. 돈을 먹지 말고 모아두지. 너무 가출 때가 달방은. 안전하게. 피칼방 넣어보고 싶거든. 피칼방? 달방 나왔다가 돈 먹기 전에 피칼방 가보는건. 흠! 아... 돈 먹었네. 뭐지? 대영신인가? 뭐지? 여기 1방 나이스 한 대 맞고 좋아 왜? 피칼방 피칼방 아 뭐야? 아니 명훈이 퀸 노래 중에 꽁바로 되어 있냐? 어차피 달방 갖다 놓으면 되잖아 맞네? 아 맞네 달방 2대구나 아이씨 아이씨 맨날 알트로스트만 살아나보니까 왜 안먹어? 안먹고싶대 아 또 폭탄이어서 먹었다 와이씨 이거 잘먹은거 같은데 어 열려? 오오 나보자는데 괜찮지? 어 영사가 킥받은 좋기도 하고 죽이자 아이씨 아이고 깎아세 야 지금 너무 세다 몰라 와 개쎄 개쎄고 개빨라 야 이게 많다고 한정 힐 오브 포지션 저거 까버리지 그냥 힐 오브 포지션 저거 까버리지 그냥 석상까지 때 그러게 아쉽지않나 판단이 아쉽긴해 일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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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힙합색이 지금 안해 어 상점 너무 필요해 자 뭐 볼까 열쇠를 들어가야지 와 아 네 약간 아쉽네 이거 순서가 좀 아쉽긴 하네 스키가 좋긴하지만 스키가 상점 들어갈 때 돈은 안 돼 돈은 안 돼 돈은 안 돼 돈은 들어갈 때 아 저거 많냐 저거 가자 와 와 와 안 먹게 저거 와 유도가 아직 필요가 없는 수준이야 너무 세가지 쓰면 더 좋아 쓰면 더 좋아지겠지만 일단 지금 제일 좋은게 뭐냐면 아이스페르트 얘들아 명운이 오면 똥 싸러 갔다고 해줘 그래 지금 제일 좋은게 뭐냐면 어 슈퍼한테 제일 중요한게 연사잖아 지금 보스방템 두개를 먹었어 이 반쯤 깬거지 주황팔이 이거 아껴놔야돼 보스 잡으려고 자 펑펑 와 이거지 연사 바로 떠주고 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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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3.5 찍겠지않나 3.5? 3은 찍는거 확실한데 3.5은 모르겠다 혹시 알아 앞으로 쭉 안나올지 연사가 그럴 수가 없다 근데 체력이 뜨긴 뜨긴 하는데 나 보스방템 두개라서 그럴 수가 없다 재혼이 봉사로 갔다 가볼까 경쟁이가 재혼이 보고 딸친다는데 응 왜 잠긴 스테이지 왜 쎄네 쎄네? 유도 높긴 하긴 담눈유도 와 와 구달린게 하나도 없다 책 주냐? 책인데 주면 와 다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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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리는게 없네 왜 안되는데 난 알트 보스가 아니네 샤스가 좀 구달리긴 하네 상관없다 샤스 많이 느리다 근데 느리기는 알라 이제 고맙써야돼 불안하다 불안하다 아이 뭐 최악이 오겠어 잘 들어왔다 희생망 아 항상 희생망이 메인이지 피퍼는 지금 두려운게 없다 아이가 액티브 있어야 희생망을 제대로 쓸 수 있긴 한데 아 돈 모아야지 안먹고 맞아 저기 1단계 썼어야 했는데 그니까 1층 시작으로 불신 먹었어야 했는데 아 씨 아쉽네 불신까지는 안말했는데 그리고 역스타 뜨는거지 이제 고민하지 역스타? 아 씨 어떡하지? 역사 쓰면 써야되더라 이게 사라지면 지금까지 먹은 스태프 다 사라지거든 어 스태프 업그레이드 앱 열고 열고 어 폭탄 한개로 감.. 감기 전 하나로 데미지어 어허 희생망이 밀고 희생망이 밀고 희생망이 밀고 나이스 나이스 그럼 이득이지 유펠 블레스트 4번 5번 야 잠시만 폭탄 하나 가져가야지 근데 맞아 셀팔할 수 있다 아이가 아직 6번이 안돼 또 이달려 아 이거 아 비방 안되구나 확실하게 했어요 아 이거 파리 파리 때문에 내가 안 쏴도 공격 이외이 돼버렸네 방금 피한거 실화냐 작아져가지고 어허 안 짜졌으면 무조건 맞는거다 시발 말이 되냐 시발 존만끼 아 이거 내가 안주고싶어도 어허 눈 백 에이 시발 그렇지 첵셋 일단 첵셋 알고있네 자 그리고 여기다 부수면 환율이 올라간과 동시에 그렇지 와 돈이 막 쌓입니다 쌓여요 와 좋아 좋아 잘되고 있어 굉장히 전부 다 잘되고 있어 계획들어 대고 있어 시즌이 망하네 세 번 했지 네 번 아 나이스 오케오케 다섯 번 자 여기서 탈포 오 오 오 성 어 여기서 쓰면 되겠다 잡자 한 개 더 늙은 한 개 더 늙은 그렇게 근데 열쇠 하나 있잖아 이미 뭐 그래 열쇠 하나 있으면 열쇠 하나만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다 똑같은 두 개가 오면 아 방고삭을 억곡한 기대하고 있어 나 써야지 별 수 있다 별 수 있나 베 123 이런 씨 이렇게 어떻게 하나같이 세라핀 말고 소 twice 기대할 게 없는 아 한 개 더 나왔겠지 Tan 어머덕 갑자기 후회되네 액티브 아 들걸 역시 키퍼는 이번 층 열릴 수 있어 희생망이 메인이다 메인이다 그니까 싸가지 없는데 데미지가 싸가지 없네 너무 좋아서 헐 이게 무조합 데미지 일단 어 멘타가 안되긴 했네 제게 황금망벨이라니 아 그리고 안열렸다 차라리 안열면 나을수도 있겠다 마더루치에서 체력 3칸이랑 2칸 차이 너무 크긴 하네 나 이거 종량 지금 2종량이지 우리 종량되면 이거 사실 키퍼가 종량 효율이 안좋긴 한데 위로있으면 대관가 없다 맞다 무조건 2득이다 이랜드 맞았다 여기 살아있던거 오쌈 나올 때 어 겐샤나 내일 1시까지 은하 아파트 아 아이 싫대 그래? 알겠다 서운하네 내가 사주는거 아니었나 왜 서운하지 이상하네 아이고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그러니까 서운하다는거 아니까 못먹어서 어 어 어 어 갑자기 내가 아침에 아 나 안갈란다 이런거 아니세 아 나 안갈란다 에? 갑자기 왜? 세미한테 부담주기 싫다 안갈란다 에? 야 나한테 부담주기 싫으면 나한테 밥먹어야 돼 다 죽여주라 이거 다 죽여버려놔 저에게 밥을 얻어먹은 녀석들을 15분 뒤에 죽여주는 15초 옆에 옆에 니퍼가 있긴 하는데 아 구단이 안되고 영상 올리면 4만원 벌거든 악마방 15초 면은 칼리티 지금 이거 하고있는것도 5만원짜리 영상이다 와우 니사진짤 알더라 이거 일단 흡수 때리면 되니까 뭐 아이다 아이다 연사 나이스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야냐 이거 근데 이런 말하면 안되나? 잠깐만 이거 돈 줬구나 그래서 어 아니야 아니야 그거 빨간하트 드랍하는거 있잖아 한칸 남기고 다 아 그래 그래 나 이거 죽는거 아냐? 나 이거 죽는거 아냐? 아 그냥 알얘기였는데 쏘라트가 아니고 그래 어 이모템 에센스 와 이걸 와 근데 살았다 와 와 와 시길난거 같긴 한데 개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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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아무도 또 예 우유에서 요거트 냄새가 나 확률 왜저러냐 열렸었냐 열렸죠 열렸죠 그래도 되는건가 아 저 아까 안열렸었다며 열렸잖아 안검 봐 안검 봐 네 하루에 화장실 줘 책 한개 나잖아 나 화장실 줘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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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을 내려면 하지 미안해 살았다 일단 산거지 때문에 영웅지님 춤장 꼭 뿌리지 마세요 지금 스피드 괜찮은데 저거 먹어 먹어 어 겨주템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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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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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도리틈가 좋아 아 약간 저 덜 좋긴 한데 그래도 좋아 어 겨주템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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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샷스 드디어 나왔다 오 넘어 꺼지고 레벨 오자 아 챙긴거 봐 조커 조커바? 지금 안그래도 확률 낫긴 한데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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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페르트롤 부터 쌓이 되니까 자 이래 일련돈다 마스크 하지만 괜찮아 너 조커바이야 지금은 와우 녹여버리네 그냥 아이씨 아이씨 이거 페르트롤을 저기에서 쌓일수도 있겠다 맞지 아 어떻게 진거야 괜찮네 저 사유로 지나고 일단 조커보다 써볼까 일단 아이씨 아 랠릭 와이씨 졸라 이롭다 와 반승에 일곱 개마다 쏠아트를 준다 와 존나 좋겠다 와 어 구성우 크흐 크흐 와 세미나 부럽다 와이씨 아 봐봐 비방 미디어 게임 엔진이 그냥 써야겠다 와 연사의 데미 와 공격력? 데미 씹어가지 아니야 이거 연사 번개 날 것 같아 왜냐면 유타이가 어차피 0개야 아 그래도 0.4야 0.4? 0.4? 0.4 0.4 0.4 0.4 키퍼코드 치고는 일단 조커로 이득을 많이 봤다 지금 알아봐 확률적으로 다가 알아봐 죽어라고 휠트로 잘 썼다 이거 괜히 저런거 존버하면 안보여 아 아 아 이거는 크흐 장흡판에 맞았거든 장흡판이 깔리는게 시발 와 이젠 들어야지 소 버스방향 가 아 바로 와 이템 왜이래 황금방은 받을지 않나 하나야 지금 이 올라갔어 알략 가보실? 진심? 오 인정 오 저 오늘 알략 왜이렇게 좋냐 아 맛집이네요 이씨 모르게 황금방 가보자 황금방 어 어 나 가고있는데 황금방 어어 안먹는게 이득이다 당연히 유나 알지 먹어보지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안됐다 안됐다 재미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다섯 발에서 여섯 발 되고 데미지가 25% 내려간다 죽겠다 안 좋겠는데 정말 레던드다 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보스랑 지금 30초 남았거든 이걸 잘만하면 근데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30초는 충분하지 근데 천사방까지 가야 헐 안 와야렸네 종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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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다 들어가고 워 또 종량이 또 종량이 있네 뒤락스 사도 차라리 이거 먹은 다음에 야 너무 개많이 나간다 밑에 있는 위킹아 지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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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소 핫 조금 내려가고 안 지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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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가 본다 개씨 위리군 맞으면 아 포탈 이거 생각보다 좋거든 왜? 뭐야 왜 리킬이야 핍업 세 개를 먹고 엔더 포탈을 까는데 생각보다 나쁘게 안 돼 엔더 포탈? 보스 막 뭐 이런 거?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딴 다음에 이거 먹자 아 더블 액티브? 이게 여기서 나온다고? 돌상사가 배열이 되네 지금 넣어봤다 조금 봤는데 나 저기서 나오는 거? 황금 한계와 똑같은데 아 그래? 황금 한계와 똑같은데 낮에 망귤이 났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같은데 아이고 어 이게 후반에 이건 좋단 말이야 아이고 죽겠다 와 와 좋네 저런 애 와 뭐야 잘 봤길 엘소 두 배 필요 없지 갑자기 리신이 엘소지 나 안아 뭐 주렁주렁 내가 뭘 본거지 죽어라 개세다 아이씨 아이고 동중에 없으면 후밀지 내 데미지가 세서 안 힘들다 해방컨나네 캠타인드 맵 이득이 잭이다 연사 데미지 연사 데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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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2만 충분하다 사실 데미지 2.3배란스 데미지 좋긴 한데 이미 이미 키퍼 키퍼 스탱으로 많이 증가해서 좀 비중이다 근데 연사 몽이들 이득인 이유가 계산해보면 디페스가 훨씬 이득이다 맞아맞아 지금 너무나잖아 씩씩하게 제기할거야 단순 수치상으로 데미지 올린가보다 어? 소화로 오케이 노래있다 참 오케이 뭐지? 가수 이름도 이용이다 이용 이용 어? 어? 친거 아니냐 이거? 보상은 좋은데 대신 좋으려나 아 아닌가 안좋은데 아니 안좋은데 어? 어? 아 저 아래는 선 넘었는데 그러게 차라리 픽업을 바라고시켜줬는데 비방인 것 같다 어? 어? 이렇게 곰 뚫은 방 저기도 데미인데 여기가 달방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그렇게 해야지 아니네 갑이 이래서 자고는 좀 불안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가 맞는데 아니야 아 빡치네 아니 이 새끼 왜 벌써 이거 나왔냐 달방 가자 진짜 미쳤냐고? 1원 있네 2원 없네 네 돈을 다 저기 있었어 아 맞다 이다이 0원 먹고 와야지 아 병력있으면 병력있으면 해야 한다고 방금 내가 죽였어 3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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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씨 서 오비우더스 흠 해볼게 12불 9 와 컴포 안 쓰길래 나 아이템 창 안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갈아버리진 못하네 연사가 느려가지고 조합이 없어 조합이 어 없어서 안쓰는게 아니라 끝까지 아끼고 있는거야 어? 붙어가지고 깡딜 넣는것도 아니고 깡딜 하나만으로 넣는데 이정도가 되는게 신기하지 않나 아 끝에 알파가 이렇게 약해보이네 헐야 1.36인 이 정도인거라 생각해야되나 계속 관통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이씨 이러면 내가 죽자 아이씨 아홉을 딱 하나만 더 있었어도 참 엄청 좋았을 것 같지 않나 대탈출 오케이 대탈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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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70이요? 일단 딜이 안들어가는데 왜왜 안들어가지? 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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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심한데? 원래 그런게임이다 한 발에 힘이 안들어가던데? 그렇지 그래도 엄청 세다 와이씨 야 데미지 40이 올라간 무슨 와아 아 진짜 아깝다 데미지없다 맨마지막에 아이씨